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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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 숨어 이윤아 어서 저게 뭐죠? 오기만 했는데도 오싹한걸요 사부님 저들이 다급히 움직이는걸 보니 전파를 찾지 못한 괴로군 상백이 잘 나서준 모양이네 다치지 않았으면 좋으리언문 우리도 서두르지 사부님 저 시커먼 괴물은 대체 무엇입니까? 저들이 바로 생룡 고대악신 흥룡의 수족이라네 생룡들도 천파공주님을 노리고 있단 말씀이십니까? 그건 천천히 이야기해주겠네 우와 역시 사부님 엄청난 경공술이네요 일단 주변 마물을 처리하는게 좋겠어요 생명이 지나간 길목마다 마물들이 득실되고 있어요 천파공주님이 무사하셔야 할텐데 난 다음을 가지고 오는 거에요 내가 VA가 빠져나와요 왕관을 둔 그 당분에 저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유심한 기술이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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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파공주님을 데려간 건 자객인데 자객이 죽고 생명이 나타났고 우리 천파공주님을 왜 다들 그리 못살게 뜨는 걸까요? 마무리부터 처리하자 이번엔 반짝이는 신비의 돌 마석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내가 널 위해 특별히 준비해 마석도 종류가 많거든 장착 버튼을 눌러서 마석 슬롯을 선택해봐 짠 마석 장착 여기 장착 정보 버튼을 눌러 지금 가진 마석보다 더 강한 마석을 얻으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 가진 마석 가진 마석 오마들이 점점 더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멍청한 오마들이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아무런 무수 상관이에요 다 때려잡아요 니은아 사부님이 찾으실지 모르니 너무 멀리 가지 말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사모님의 매 울음소리에요. 우리도 따라가봐요. 상백이 보내온 소식이요. 사모님, 생명으로부터 전파를 구해냈으나 지금 생명이 위독한 상황입니다. 서둘러 은행골 백아천으로 와주십시오. 이런 일이 잘못된 모양이야. 어서 가보세요. 서둘러 은행골 백아천으로 와주십시오. 서둘러 은행골 백아천으로 와주십시오. neck